안녕하세요. 바우세미입니다. 2024년 4월 4일 청명입니다. 내일은 식목일이자 한식날이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하성시 서부누림센터의 노인복지회관에 라인댄스 수업 운동가는 날이랍니다. 운동가기 전에 시골집 바우세미농원에 들어와서 2시간 텃밭농사 지었습니다. 꽃이 하도 예쁘게 피어가지고 영상 찍으면서 이 나무는 명자나무입니다. 요즘 명자나무 꽃이 분홍색으로 붉은색으로 연분홍색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보실까요? 너무 예쁘죠? 꿀벌들이 다 바우세미농원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명자나무 꽃이고요. 이 꽃은 동강할미꽃 꽃이랍니다. 바우세미농원에는 할미꽃 모종 키우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한참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동강할미꽃은 꽃이 하늘을, 의위를 쳐다보고 있답니다. 예쁘죠? 벌써 두릅도 이렇게나 크게 자라있고요. 목냥꽃은 활짝 피어가지고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엄청도 예뻐가지고 꽃구경은, 꽃구경은 집에서 실컷 하고 있답니다. 너무 목냥꽃이 예뻐요. 진달래꽃도 예쁘게 피어있고, 개나리꽃도 예쁘게 피어있고, 심어놓은 돌단풍꽃도, 돌단풍꽃도 너무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요것은 돌단풍인데요. 은근히 보면 볼수록 훨씬 예쁘답니다. 실제로 바라보면 훨씬 더 예뻐요. 그래서 꽃구경은 실컷 집에 사는데, 꿀벌이랑 꿀벌은 다 우리 집으로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돌단풍꽃, 돌단풍꽃도 엄청 많아요. 예쁘죠? 화분에 심어놓은 수선화꽃서부터 이식하는, 키우는 모종들도 예쁘게 봄이라고, 예쁘게 예쁘게 피어나면서, 이 신랑이 명자나무 꽃을 전제하다가, 이렇게 꽃꽂이도 예쁘게 해놨답니다. 신랑 작품이에요. 그리고 화분에 심어놓은 할미꽃은 너무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예쁘지 않나요? 실내에 있던 다육이들도 다 밖으로 내서 흐헝헝 히아시스, 히아시스 그리고 백합삭서부터 매발톱삭서부터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를 보실까요? 심어놓은 수선화꽃이 지금은 한참 더 예쁘게 피어있어요. 어디서 쨉쨉 소리가 나나 하고 제가. 그리고 부추는 먹기 좋게 자라있고요. 이쪽에 노루기서부터 노루오줌서부터 이제 싹이 이렇게나 예쁘게 났답니다. 이쪽으로 수선화 이식한 것은 예쁘게 텃밭에서 잘 자라고 있고요. 텃밭에 심어놓은 달래서부터 더덕서부터 더덕도 쑥쑥 자라서 이제 줄을 타고 올라올라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덕들. 이 줄 타고 이제 쑥쑥 올라갈 거랍니다.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백합서부터 또 바오세미농원에는 흰민들레도 많은데 흰민들레가 지천에 깔려있답니다. 이렇게 흰민들레가 완전 민들레 동산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복수초꽃은 노랗게 피웠던 2월달서부터 노랗게 피웠던 복수초꽃은 이렇게 시르다가 염러가면서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눈속에서도 피는 복수초꽃이에요. 노란복수초꽃. 이렇게 4월달 오늘이 4월 4일인데도 예쁘게 꽃을 핍니다. 한쪽에서는 씨가 염러가면서 한쪽에서는 예쁜 꽃이 피우면서 그런답니다. 자격도 한바꽃. 자격꽃도 한바꽃도 예쁘게 이렇게 쑥쑥 자라고 있고요. 와 봄은 봄인가 봅니다. 여기를 이식해놓은 목단 모란꽃은 이식을 했더니 나무로 쑥쑥 잘 자라가지고 이쪽에서 이게 이제 한나무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면은 한나무가 열나무가 된답니다. 수산화꽃도 이식 분양 텃밭에다가 이식하여갖고 하나하나 쪼개, 쪼개서 심었더니 꽃도 예쁘고 그렇답니다. 텃밭에는, 우리집 텃밭에는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로 내려가 볼까요? 하우스에서는 할미꽃 모종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할미꽃이 피면은 은근히 예뻐요. 이게 동강할미꽃은 하늘을 쭉 바라보면서 있고요. 이런 거 붉은색서부터 엄청 더 예쁘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은 제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여러 가지를 뿌렸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옥수수 씨앗도 뿌렸고요. 오이 씨앗도 뿌렸고요. 가지 씨앗도 뿌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씨앗을 뿌렸답니다.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노인복지회관에 운동갑니다. 영상 끝! Commission의 영상 끝! 감사합니다.